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투자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 ETF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잠깐 보니까 ETF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 제가 한번 눈여겨보는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고 공부를 한번 하셔야 돼요. 공부 공부를 하시면서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종목은 누가 알려줬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들고 투자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 선정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본인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 진짜 삼성전자랑 같이 약간 좀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종목이네. 같이 한번 장투해 볼 만하네. 그게 어느 정도 서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소소한 그런 즐거움도 줘요. 저는 항상 파란불일 때 유심히 봐요. 파란불일 때 과연 이 종목 괜찮을까? 한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잠깐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생각으로 많이 빠졌어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빠져가지고 보니까 2.46% 정도 빠졌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부지런히 또 주워 담아야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만원은 가야 되는데 만원보다도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어요. 반도체 속스 지수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속스가 급락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좀 저렴하다 생각하시면 사시는 겁니다. 저도 몇 주 정도 모았는데 이제 모아 가려고요. 한번 장투로 가볼 예정입니다. 장투로. 장투로 해서 최소한 한 5년 정도 이상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필라델피아는 보니까 이게 펀드 보수가 한 0.49% 되고 미래에셋 자산 운영에서 하고 있네요. 현재 1개월 수익률이 한 3.78% 3개월은 4.69% 약간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워낙 반도체 지수가 지지부지하니까 좀 낮고요.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한 3690억 정도 되네요. 상장 주식수는 3725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2021년 4월 9일 날 상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좀 싹 잘 오르는 추세는 아니에요. 최고점은 1만 285원을 찍었고 현재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살짝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ETF 주요 구성 자산에 보면 인텔, 마블, 퀄컴, 어드벤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타이나 전기차죠. 이것도 한때 잘 나갔죠. 17,000원까지 넘고 하더니 오늘은 좀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빠져가지고 오늘은 마이너스 1.68까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이 종목도 장난이 인기가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벌써 시가총액이 1주가 돌포됐어. 차이나다 보니까 한 10시 반만 되면 30분만 되면 난리죠. 중국 지도에 따라 확 튀었다가 확 폭락했다가 그 시간대가 가장 모면 살걸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빠지네요. 빠져가지고 한 1.6%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차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기미들이 상당히 많아. 많이 샀어요. 기미들이 상당히 많이 샀고 지금 꽤나 수익률을 많이 냈던 거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1개월 수익률이 한 19% 3개월 수익률이 높아요. 3개월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한 58% 정도의 수익률을 남기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 오늘도 파란불 들어오네요. 한번 잠시 살펴봤는데 하여튼 오늘도 여러 많은 기미들이 또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 또한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도 많이 삽니다. 나스닥 100인데 킨덱스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KB뱅크인가? KB스타 킨덱스 타이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것도 많이 봐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어제 나스닥 좀 빠지니까 결국 나스닥 100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1%면 좀 많이 빠지는 꼴입니다. 킨덱스 100도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뭐 그렇게 흐름은 한번 빠지면 급등락은 잘 안해요. 이렇게 약간 완만하면서 잔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현재 보니까 12,975원, 80원 정도 980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1,76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고 현재 이것도 1개월 수익률이 한 7.9% 3개월 수익률이 한 10% 돼요. 6개월은 한 20% 정도 수익률이 되고 펀드보수는 한 0.07% 됩니다. 한국투자신탁 운영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ETF고요. 이 또한 이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ETF 주요 구성 자산을 보면 애플, MS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컴캐스트, 시스코 인텔도 있고 페이스북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타이거 제품에도 보니까 미국 S&P500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현재 0.48%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다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550원 정도 하고 있네요. 지금 545원, 550원 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것 같습니다. S&P500은 시가총액이 한 3,966억 정도 되고 있고 펀드 보수는 한 0.07% 돼요. 0.07%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초지수는 S&P500을 따라가겠죠. 이 또한 6개월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한 20% 승인을 내고 있고 최근에 3개월은 한 8% 정도 1개월은 4%인데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좀 약간 약해요. 나스닥 100에 비하면 약간 약하다. 앞으로 더 좀 더 저는 S&P500도 좀 더 성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S&P500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 보시는데 특히 애플 뭐 GE 뭐 벤코버 아메리카 뭐 MS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엑스모빌도 있네. 보니까 하단 다양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S&P500 ETF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팡에 관련된 분들도 많아요. 팡 팡 주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 종목도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뭐 인기가 많죠. 특히 팡 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잠시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한 5,635억 정도 돼요. 상장 주식수는 한 1960만 정도 되고 보수는 0.45% 되네요. 연보수 환 해치되는 거네요. 보니까 해치되는 거라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수익률이 꽤 좋더라고요. 1년 수익률이 벌써 52% 되고요. 6개월 15% 정도 됩니다. 1개월 수익률이 벌써 7%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펀드보수는 0.45%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 주요 구성 자산이 뭐가 있냐 ETF에 트위터 애플 바이두 알리바바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좋은 우량주 글로벌 기업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투자하신 다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제품이 많아요. 다양하게 타이거 킨덱스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런 다양한 자산 운용사에서 다양한 ETF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전체가 많이 빠지고 ETF 종목들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란불 많이 보이길래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보시고 간혹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ETF를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ETF 이거 딱딱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 권유하는 사업자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만 제가 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관심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ETF가 미래지향적 성장률 성장률 잘 보여줄 것인지 같이 장기투자 하면서 삼성전자랑 같이 갖고 가입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한번 공부해보라는 겁니다. 공부해보고 조금씩 돈이 있으면 사시라는 거예요. 만원대니까 소액이 있으면 한 줄씩 두 줄씩 사서 모아서 수량 채우면 좋아요. 또 ETF 보면 분배금도 주더라고요. 분배금 일종의 배상금 인데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소소하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나 S&P 분배금 받으면 다시 사서 모았어요. 모아서 계속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ETF도 좋고 ETF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이라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